구독! 좋아요! 공유!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또래! 이쁜여자 건우 시작해 보겠습니다. 91년도 7월 8일에 강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. 키는 168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쉽다! 2cm만 더 컸으면 170인데 그래도 이뻐!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대 유튜브 구독 신청한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로트 가수야! 오 양갈래! 고마워! 어? 두리 여왕님? 어 아니! 두리낭자.. 너무나도 아름답소.. 사랑하구! 아이구 뭐야! 오징어두리야? 하하하하! 뭐뭐야 두리 너 토끼였어..? 그렇지! 까뜨부네! 두리야.. 너 너무 이쁘다.. 너.. 커! 뚱땡이네est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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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언니 나 맘에 안들지? 홍자하고 사이좋게 사진 딱 찍네 이쁜 것들끼리 친한가봐? 아니 두리공주? 뭐뭐야 두리도 급식이었어? 급식이니? 양갈래가 잘 어울리는 이쁜 여자 두리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